홍콩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 신종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 AI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홍콩 보건당국은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79살 남성이 신종 H7N9형 AI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5일 광둥성 둔관시 장무터를 방문해 가금류 매매 시장에 갔지만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홍콩에서 AI 감염자가 나온 것은 지난달 28일 감염이 확인된 68살 여성 이후 두 번째입니다.